보고싶어 같은데 드디어 보게되고 너무나 멋진 무대를 필리핀팬 여러분들께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4,5년만에 필리핀에 다시 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나 빨리 땅코뽀 아까랑 따온 어리밤 따온 나카포타 신비실라 나카포타 비툼 또 따온 나카포타가 구스토냐 구스토냐 따라가면 콘서트 비툼사 만약에 뭐 구스토냐 콘서트 말고 혹시 키워날라로 한번 오게되면 뭘 하고싶으신지 아니면 뭐 구스토냐 콘서트 구스토냐에 막 막 가시는 비툼사피를 보고 안오고 싶은 걸까 구스토냐에 맑글를 넣어보셨나요? 구스토냐에 맑글를 넣으신 건데요 구스토냐에 맑글를 넣으신 건데요 구스토냐에 맑글도 봤들어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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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혹시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필리핀에 놀러오시면 뭘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호녀를 막 하셔도 돼요 월요일로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봐야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나를 물는 acquire 고맙습니다! 그래도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다iones 유튜브 요가 어떻게MPF 그리고 고맙습니다 们! 물 bele приготов 월rod • 님이 매일을 관리하여 나ยtit cole가 Mediterranean 이만 본 아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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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어 아 iren maru 아 이게 진짜 인생이.. 이 일상화가 많네! 아 그게 너무 힘들어! 이렇게 푸신이 있는 줄 아래요. 아니... 많은데 이거 가나? 락이 동에다오 유 마리아베이 사 호텔 락이 동에다오 사 마리아베이 뭐 교회는 여러 법을 감나오 굿쓸야 뿜였나 사 마리아베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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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? 그 다음에 또 하자 그 다음에 또 하자 마이클 오라스, 누가 오셔 마카포다 필리핀, 아, 마닐라 베일, 슈퍼 터르크에서 필리핀, 유스토르크가 마닐라 베일, 에서 베아카이, 베아카이도 있으며, 필리핀이 엄청 좋은 관광인 줄 알게, 나중에 한 번 시간 내서 오시면, 필리핀은 한 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나 마카 빨리시나 사나, 워라카이, 바다를 말하자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레드벨벳에 여러분의 무대가 또 남아있는데요. 혹시 레드벨벳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, 제가 필리핀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잖아요. 그냥 대답하는 마음에,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필리핀 언어로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필리핀 여러분들에게 또 기원을 받으세요. 레드벨벳 여러분의 남은 무대 함께 같이 즐겨주세요. 레드벨벳 여러분, 준비되셨나요? 네. 레드벨벳 여러분 혜계는 등급으로ahrλλ았어요. 레드벨벳 여러분, 앞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과요. 아내가 하나님을 드리와해요. 레드벨벳 여러분,선생的话 오늘 나 Acts 4 걸 bisschen 깃들어 tur noticing, 레드벨벳 여러분을 느리고. 오늘의SA мы beginners은 좋은 movement. 레드벨벳이本ând으로요,